네 반갑습니다. 김진수입니다. 오늘도 왁실바스킹 진행하겠습니다. 편한 곡으로, 자주 풀어전 곡으로 편하게, 새해 복전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최상수 작사장 곡의 노래거든요. 몽녕꽃필대전이라는 노래인데, 전리상은 조금 맞지는 않지만, 첫 곡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산에 가다보면 몽녕꽃 오고리가 살짝 피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달리만 지나면 그 봉오리가 타서 이 불꽃으로 휘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들도, 우리 인생도, 코로나도, 몽녕꽃필대쯤이면 싹 사라져서 행복한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을, 응원해 마음을 담아서 첫 곡으로 최상수 최상수의 몽녕꽃필대전이라는 곡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electricityראcho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다린 마음 이렇게 가슴 아픔도 사랑을 선호하리라 목욕도 달아파는 가득한 고소 봄은 나를 기다린 마음을 이렇게 가슴 아픔도 사랑을 선호하리라 목욕도 달아파는 가득한 고소 목욕도 달아파는 가득한 고소 목욕도 달아파는 가득한 고소 목욕도 달아파는 가득한 고소 기다린 마음 이렇게 가슴 아픔도 사랑을 선호하리라 목욕도 달아파는 가득한 고소 봄은 나를 기다린 마음을 목욕도 달아파는 가득한 고소 목욕도 달아파는 가득한 고소 목욕도 달아파는 가득한 고소 3. 몸별이 4. 몸별이 3. 몸별이 5. 몸별이 5. 몸별이 6. 몸별이 네. 첫 번째 곡으로 몸별이 컷 필태라기라는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것부터 제가 자주 부르던 더 편하고 잘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김현수 씨, 그날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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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김현식 씨의 그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빨간 곡으로 정태춘님의 노래 전혀 읽어드렸는데요. 노래가 좀 기네요. 잠깐 세팅이 좀 필요하네. 세 명이 나죠? 세 명이 나죠? 글씨가 잘 안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태춘님의 노래 애고 도설치라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기 조심 불어넣으시고 행복한 삶 명의하시길 소망하면서 버싱버스킹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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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워 누가 잊지 않으셨을까 주님과 샷건이 마샷건 이스라 마샷건 이스라 아름다워 아름다워 주님과 샷건 이스라 험건 이스라 아름다워 성나사사 위라 하하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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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날 아르바이트 보러 Tiknora의 그 특정 2세에서 요지도 느꼬뜬 get that 어느 날 우러나 좋은 영어의 몇 명을 고신 your own 성원의써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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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